이제 설 연휴 끝났고 설 연휴 때 밥상 민심 대충 수합이 돼 있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뭐하는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공천 공천 국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3 14 15 16 17 이번 주 내내 공천 심사 면접을 합니다 면접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나가겠어 서대문 갑에 나가겠어 또는 대구에 어디 나가겠어 구미 어디에 나가겠어 이런 예비 후보들 한 사람씩 다 오라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면접 심사를 합니다 오늘은 서울 제주 광주 이 지역에 출마 신청을 한 사람들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17일 마지막 날은 강원 울산 부산 대구 이제 면접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그 외에 현역 의원 점수를 다 평가했는데 하위 20% 5분의 1 31명을 추렸답니다 31명 5분의 1이면 31명쯤 되죠 160명쯤 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31명 개인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통보를 하는 것도 매우 민감하고 기술적인 문제여서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통보를 하느냐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설득을 하든 안 하든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청천병력일 테니까 그 통보를 받는 순간 바로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로 들어가면 오늘이 13일 화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19일입니다 19일 20일 21일 이 사흘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 투표를 합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서 5대 5로 해서 누가 지지율이 높은가 그 순서대로 이제 공천을 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투표를 조작했다느니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경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단수공천을 하겠다 전략공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관전 포인트 국민의힘 쪽에서는 친륜 대 현역 중진 이 대결 구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친륜이라고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 검찰 출신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 이런 예비 후보들과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경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낙점을 받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대 비명 이제 그걸 어떻게든 부드럽게 넘기려고 이재명이 계속 문재인 만나러 다녔던 이유가 그런 거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충분히 예우하고 보장하고 친문 세력들에게 적정한 지분을 보장을 하는 대신에 이런 갈등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을 좀 막아주세요 친문 쪽에서 친명 공격하는 걸 좀 막아주세요 라는 딜 주고받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두 사람만 단독으로 얘기를 30분 동안 했다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또 조국도 쪼르르니 와가지고 이재명이 나를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 그럼 불가피하네 그러면 신당 차리는 거 내가 알겠네 그런데 조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지원 조직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면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발언 조국 신당에 대해서 신당이 창당될 때 거기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거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친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국 신당 창당대회를 할 때 거기 가서 병풍처럼 자리를 빛내줄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갈 텐데요 결과는 두고 보면 오늘 중으로 좀 드러날 겁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 그리고 유동규 이 세 사람 3파전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유동규가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출마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원희룡 국민의힘 유동규 자유통일당 이 3파전 물론 제가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 치러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는 대항 의뢰서 거의 40% 이상 득표율을 올렸던 그 선전을 했던 윤영선 후보가 있거든요 당협위원장이 그죠 그분 목소리가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영선은 원희룡과 경선을 치려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지금 내부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윤영선 당협위원장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건 또 나중에 정리가 돼서 원희룡 대신에 윤영선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외부에 얘기하기에는 3파전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3파전이 아주 기가 막힌 구도인 겁니다 원희룡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박사 대장동 일타강사 지난 대선 국민의 우리 11시 김구할쇼에 두 번이나 출연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타강사라는 말을 얻었죠 오늘날 원희룡이 있는 것은 8알이 11시 김구할쇼 덕분이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유동규는 누구냐 유동규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당사자 원희룡은 일타강사 유동규는 당사자 이재명과 공범 똑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 이재명이 자랑하는 무슨 무슨 업적 유동규가 그랬거든요 그거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리고 이재명은 입만 열면 아랫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던데 이재명도 출마를 하는데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거의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출마를 하는데 왜 내가 못 나가? 난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동규가 직접 한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샌드위치 위에서는 원희룡이 폭격을 하고 밑에서는 유동규의 지뢰가 터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희룡 유동규의 합동작전 이재명 혼자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2대 1 싸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구도가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 이번 410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에 단연 으뜸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천 계양을 하신다면 이렇게 인천 계양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